킹받는 이동호 왜? 어? 첫 번째 재현 장면은 이거래요 진짜 킹받게 하네 야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막 이런 거 하는데 쑥스럽지? 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? 박수 치지 마 니네 박수는 아무 의미 없어 아 왜 이렇게 하기 싫지? 아우 하기 싫어 아우 하기 싫어 아우 하기 싫어 아우 진짜 이만으로 이렇게 떠서 아니 여러분 저 재기 잘 차요 50몇개 찬 적도 있어 공백 공백 아우 아우 진짜 자 봐봐 양발로 차는 거 양발로 아아 지금 몇 명이야? 나 25400명 보는 앞에서 재기 찬 건 처음이야 될 때까지 할 거야 될 때까지 오빠 그만해요 뭘 그만해 그냥 뭘 그만해 뭘 그만해 뭘 그만해 다시 해 다시 아 그럼 뭐야 옷을 벗어야 돼? 너 불어? 열받아 열받아 아 욕하고 싶어 야 너무 편하다 방송 이렇게 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브이앱 하는 친구들은 없지 또 누가 보면 또 오해하니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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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현한 거니까 재현한 거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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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리고 이정도 생겼으면 각도가 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? 그냥 어떻게 찍어도 다 잘 나오는 거지 누가 그런 각도로 브이로그 찍어 아 앞으로도 그 각도로 찍을 거냐고요? 아 맞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셀카 뭐 영상 뭐 화보 광고 다 그 각도로 찍어서 얼굴을 왜 그렇게 쓰나 아깝다 내 얼굴이야 내 맘이야 그렇게 써도 다 괜찮대 뭐지? 지압 슬리퍼 요건 좀 좋다 지금 내가 이거 신고 막 이렇게 걸으면서 아 아 이런 걸 되게 바랬을 텐데 그런 거 안 해 주지 어우 아프다 야 아프다 아프다 아우 말아 아우 시야 슬리퍼 역시 늙었구나 이게 강퇴시켜 이거 머리에 후드를 씌워주세요 얘 강퇴심 시켜라 하하 성질 좀 그만 내요 하하 아 나가 나가 하하 자 제 브이분들 이렇습니다 이거 진짜로 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돼요 하하 동욱이 형 눕방 약속 포기인가요? 아니요 이 눕방에 대해서 지금 이 이 브이앱하기 직전에도 우리 홍보팀이랑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포기할래요 하하 24시간 라이브로 브이앱으로 하자고? 아 술도 마셔야 되고 욕도 해야 되고 브이앱으로는 안 돼 만사귀천은 동욱이 형 인정? 인정 인정 오빠오빠오빠 저 중학교 올라가요 넌 14세야? 한국 나이로 14세? 만 13세? 어 왜 이렇게 많아 저도 중이에요 저도 고의해요 이거 뻥치네 다 거짓말이지? 난 내년에 고딩인데 다 거짓말 이래놓고 나보다 나이 많은 거 아니야? 이게 여우귀래 여우귀 여우귀 이게 여우귀래 야 이런거 왜 시키는 거야 진짜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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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늘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하하 아 아 하하 하하 제기나 한번 더 찰까?